뭐 불러 드릴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1.6 THE lengths 당신은 한마디도 아직도 아니 할 말이 많네 당신이 한밤을 사랑의 눈이 기별의 진심이 가요 사랑의 청년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의 결을 그만인 것 이별의 청년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또 다른 사이의 마지막이 이별의 청년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별의 청년 무엇인가요 나의 길을 잊지 않으신 분이래 우리가 만나는 사랑의 일들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아쉽다는 일들이 많아요 이별이 전혀 무엇인가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더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 전혀 무엇인가요? 아멘